오케이, 오케이. 저거를 미나야, 미나야. 삼촌 앞에서 한번 해 봐, 알았지? 우리 이동삼촌으로 가는데. 덩국이 삼촌 앞에서. 민아. 써서 잘 썼거든.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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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걸 진짜 대단해. 역시 이야, 동거. 아빠가 재현이랑 공 한번 쳐주기로 했어. 아이고, 그렇지. 그런 딜이 있었구나. 야구는 안 좋아한대, 야구는. 그런 관계. 아빠랑 어쩔 수 없어요. 저기 그러면 한 번만 좀 더 해 줄래요? 뭐 어떤 거, 어떤 거. 기술 어떤 거 남았어요? 아니 저 다른 거 있어요. 높이 주면 이거 트래핑. 오케이. 자. 높이 주면 트래핑? 네, 이거요. 그거 아빠도 잘 못하는 건데. 아빠는 못해. 아빠는 못해. 아빠는 못해. 오케이, 자. 자. 다 너와. 저기 느낌 힘든 거 아냐, 저기? 잘한다, 잘하네. 일단 육만양보다 낫다. 잘하네. 육만양시보다는 잘한다. 시현이가 나와. 시현이 나왔어요. 피가 끄라고. 야, 이거 봐라. 붙었어, 붙었어. 야, 이거 봐라. 붙었어, 붙었어. 붙었어. 붙었어, 붙었어. 얘 어떻게 하냐, 얘 어떻게 하냐. 이 샷, 이 샷. 슛, 슛. 야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배운지 얼마 안 됐는데 좋아하니까 다 잘하네.